김천시 구성면에 위치한 조선시대 정자인 방초정이 국가 보물로 지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초정은 다른 정자와 달리 중층 누각 형식인데다가 계절의 변화와 기능과 맞게 구조 변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예술적 생태 환경적이면서도 국가 보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모여 자연을 벗삼아 시를 얻고 학문을 익혔던 방초정. 방초정은 1625년 부호군을 지낸 방초 이정복이 정면 3칸, 측면 2칸 크기의 팔작지붕집으로 마룻바닥을 일정하게 높여 지은 중층 누각 형식의 정자입니다. 선조를 숙모하는 큰 장소로서 지었고 그 다음으로서는 후학, 후손들을 가르치는 강악의 장으로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김천 방초정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북도 유형문화재 46호인 방초정은 다른 정자와는 달리 중층 누각 형식인데다 계절의 변화와 기능에 맞게 마루와 방을 통합하거나 분리해 사용할 수 있어 예술적,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누정은 자연의 경관조망과 관찰자를 매개하기 위하여 사면이 개방된 구조이지만 방초정은 계절의 변화에 대응하여 마루와 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가변적인 구성을 가진 정자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초정 보물 지정 예고로 김천시는 지난 7월 직지사 괴불도에 이어 26번째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